어, 형. 뭐, 큰일 나? 나 시끄러운 거 딱지 새긴 거 몰라, 알아. 알지. 그냥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어. 그리고 태성아, 정수리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싸그리 고소해서 다 감방에 쳐넣어버려. 알겠어? 형님! 형님! 어디야, 여기야? 여기지? 아까 냄새가 좀 났던 것 같긴 해. 아, 차가워! 고객님, 차가워! 고객님, 차가워! 고객님, 차가워! 샴푸 바꾸셨습니까? 냄새 좋은데요? 고객님, 차가워! 아, 혹시나 해서. 마약? 뭐, 태성 선배 덕질하는 게 마약이라면. 나 요즘 마약 하는 거 맞아! 나 요즘 너무 신나! 에헤헤하! 아, 자. 얘도 정상은 아니었지. 아, 우리 애들은 다 왜 이럴까. ... ... ... ... ... 너와 나, 우리 이곳에 서로가 마주보고 있어. 달아오른 그 두고리 네게 말해주는 걸 서로의 몸을 기울어. 공태성 이 클럽은 말도 안 되지. 아유,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태성이야. 학교 인물이 그렇게 없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 2학번 오한별이라고 하고요. 현재 스타포스 엔터테인먼트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홍보 업무는 사물이 아닌 사람을 홍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고 진중하게 임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을게요. 연예인들은 자기 댓글 다 보나요? 제가 반대로 질문 하나 할게요. 학교에 인명 게시판 있죠? 네. 그곳에 누군가가 학생에 대한 얘기를 올렸대요. 그게 뭐 욕이든 칭찬이든. 그럼 학생은 그 글과 댓글을 찾아보려고 할까요? 당연히 찾아볼 것 같은데요. 왜죠? 궁금하니까요. 맞아요. 연예인도 똑같습니다. 자기 일에 무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답변이 됐겠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사실인가요? 물론 놀랄만큼 사실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장되어 있고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실이 아닌 일로 오해받고 상처받았던 경험이요. 야, 제가 봉태광 씨씨? 어? 무지도 없는데? 야, 엄청 들이댔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번 씹고 마는 껌처럼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당사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예전에 회사 배우에 대한 찌라시를 유포한 사람을 잡은 적이 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었고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유포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는 찌라시 다 진짜라고 믿어요. 믿어야 재미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실이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하도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재미있게 만들어줬어요. 최근에 우리 배우들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는 재미있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우리 경찰서에서 만나는 수가 있다. 우리 회사 변호사님 엄청 유능하시거든요. 찌라시 행방은 찾았어? 내가 누구야? 집요함의 끝판왕 오반별 아니겠어요? 응?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다혜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름 진짜 잘 췄다. 마약 떡볶이. 집 앞에 생긴 마약 떡볶이 집 진짜 마약 같아요. 중독성 갓! 한번 맛보면 못 끊을 맛이에요. 마약 떡볶이. 네. 다혜의 마약설은 정확히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떡볶이는 먹겠냐? 그럼 태성이 클럽 죽도리설은 뭐야? 이야 공배우 몸이 더 좋아졌네. 요즘 헬스클럽 완전 열심히 다니거든요. 거의 뭐 거기 살고 있습니다. 클럽이라고 했어? 공배우 다니는 클럽이면 나도 가볼까? 어휴 감독님. 오시죠. 저희 클럽. 야 대박사건. 공태성 클럽 죽도리인가 봐. 물도 완전 좋아요. 아이 그 물 좋으면. 아이 나한테 노인네 맞아. 리모델링한 물 좋은 클럽만 찾아다닌데. 나도 가도 되는 거야 있잖아. 지금 앞에서 직접 들어.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지네 클럽 물 좋다고 난리다 달래. 헬스클럽이 스텝들 사이에서 돌고 돌다가 헬스는 빼고 클럽으로. 너무 중요한 걸 뺀 거 아니야? 요즘 클럽에 민감한 시기라. 무서워서 독서클럽은 하겠냐? 겁나서 입이라도 뻥끗하겠어? 별 생각 없이 한 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네요.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배우들이 보고요. 뭐 지금 추이를 봐서 더 크게 붉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사이버 수사대의 최초 유포자 수사회를 해놨습니다. 도 변호사님이 열일하고 계세요. 가장 빠르게 루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